어휴, 와룡이가 또 한마디만 하겠다네. 요즘 와룡이 은근히 잔소리가 많아졌어. 응? 그럼 와룡이가 갑자기 말수가 줄었네? 설마 우리가 떠드는 걸 들어버린 건가? 그 사이 도시의 물이 오염되는 사건 발생! 설마 우리가 함부로 쓴 세제 때문에? 진작 서로 얘기를 했어야 하는 건데! 와룡의 머클이와 프라임 시너스톤 출동이다! 시너스톤 프라임 다음 이야기! 수수방관! 친구의 잘못을 내버려 두지마! 우주와 하나 되어 세계를 뒤흔드니!